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춘천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수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춘천은 정치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을 내세워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있고 일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더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